오른쪽 왼쪽 양안 시력 차이가 많이 나는 짝눈이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두눈으로 인식되는 사물의 크기 차이입니다. 시력이 많이 나쁜 오른쪽은 통해서 보는 사물의 크기는 좀 더 작게 보이고 상대적으로 시력이 덜 나쁜 왼쪽 눈을 통해서 보이는 사물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커 보입니다. 두 눈으로 보는 사물의 크기가 차이가 생기면서 항상 어지럽고 두터움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간헐성 내사시로 오른쪽 왼쪽 각각 보면 양안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적었지만 사실 수술 이후에 양안시가 가능해지면서 짝눈에 의한 불편함은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